자 일단은 1억 2천만 유로가 바이아웃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시불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인지 전부 일시불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일시불이 좀 지불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이겠죠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3개의 팀 뭐 어딘진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첼시라는 건데 3개의 팀은 일시불보다는 바이아웃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즉 뭐다? 바이아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은 주겠는데 1억 2천만 유로면은 1,6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시불로 지불을 하냐 그러니까 바이아웃에 준하는 금액은 주겠지만 그쵸 저 1억 2천 7백만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더 높아요 바이아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겠지만 그렇죠 저 내용 좋네요 저도 저걸 본 것 같은데 일시불로는 못하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벤피카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벤피카 입장에서는 솔직히 일시불로 하면 땡길 수 있을 때 땡기는 거거든요 이게 할부로 끊는다는 것은 매년 장부에 들어가요 매년 그러니까 2022년에 500만 원을 받았으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3천만 원을 받는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시불로 받으면 확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부터 쓸 돈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벤피카도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피카가 거상이기 때문에 그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벤피카가 거상이 돼서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음 일시불로 받는 게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냐면 루카쿠가 있어요 아 루카쿠 이거는 이제 로만이 빚을 들고 나갔지만 1600억 거의 일시불이거든요 거의 사실 바이아웃을 지를 만한 클럽 없잖아 지금까지 기사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바이아웃을 3개 팀은 모두 다 바이아웃을 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겠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즉 뭐냐면 3개 팀이 있는데 바이아웃 지를 틀드면 없잖아요 바이아웃 지를 틀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일시불 비율도 첼시가 제일 높대요 지금 현재로 그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건 기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지만 많은 보장 금액을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이거예요 저는 뭔가 느낌상 엔조가 첼시로 올 것 같아요 근데 벤피카라는 것 때문에라도 희망은 있긴 하죠 벤피카는 정말 돈 주는 팀에 보내요 물론 선수를 좀 더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 뭐 거론돼 뭐 첼시는 그렇다고 선수를 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수를 위하는 팀으로 보내요 앵가라면 아 돈을 많이 주는 팀으로 보내요 아 막말로 저는 그거에도 동의를 못한다는 게 아 그럼 첼시로 보내는 건 선수 망치는 거야? 첼시도 빅클럽이에요 앵조가 그럼 1억 유로 이상 가벼치를 하느냐 5년 이상 잘하면요 이만큼 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적 시장의 금액이 올라도 1억 유로면요 1,600억이 넘어요 그러면 5년 이상은 이만큼 해줘야 돼요 아 진짜 얘 때문에 든든하다 부상 별로 없고 뭐 잔부상까지는 모르겠는데 부상 별로 없고 야 든든하다 5년 이상은 해줘야 돼요 추하맨이도 지금 잘하지만 5년 이상 해줘야 되고 지금 1억 유로로 이적한 애들이 몇 명 있지? 앵조는 딥라잉이고 라이스는 빡투박으로 진화 중이라서 그렇죠 수책이 이렇게 내려가면 라이스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희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둘을 살 수 있냐는 거죠 자 플러스 자카리아 엄밀히 따지면 이 둘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어제 어제 둘이 나왔잖아요 근데 역할 분담을 시키면 얘네 둘도 공존이 돼요 둘이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자카리아가 전진하면 조르진유가 이렇게 들어와주고 원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엔조와 바로 여름에 라이스 이게 되냐는 거죠 금액적으로 다른 데 보강 안 할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최대 4천억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근구 샀잖아요 이미 은근구가 좀 저렴하게 온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 천억 원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조금 조금 천억 안 되게끔 그러면 한 3천억 정도 남으면 엔조 라이스 때 딱 받고 끝날 거란 얘기인데 최전방 공격수도 좀 노리고 있다면서요 거기다가 뭐 여전히 뭐 수비수 노리고 있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둘 다는 레알 맨유 첼스윗 맨시티 끼지 마라 맨시티 여기서 맨시티 끼면 재미없어진다 자 요 상태잖아요 요 상태인데 맨시티 끼지 마라 네 자 여기서 엔조 OR 벨링엄 요 상태인 것 같고 요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 요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맨유는 일단 바이아웃이면은 못 지르겠다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조정을 좀 해봐야 된다 1월에 예산하는 거면 금액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이거 이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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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야 우리 엔조 아니면 벨링엄 살게 리버풀은 이렇게 얘기하고 레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아 잠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살게 얼마 하면 돼 약간 약간 최전방에 아 최전방은 아직 안 그게 응쿵쿠라고 하죠 어 응쿵쿠를 세컨톱으로 세워도 되니까 어차피 스위칭 가져가니까요 응쿵쿠를 여기다 세워놓고 아마 설레봐 한번 자 그리고 여기 스털링 어 하베르츠만 괜찮다면 하베르츠 어 하베르츠 어제 괜찮았거든요 아 여기 여기 스털링을 하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마운트를 어제처럼 메짤라롤처럼 요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게 하고 아 여기가 문제긴 한데 맞아 이거 이제 내가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냐 아냐 유라노비치라고 해 그리고 쿠쿠렐라로 해 아니 뭐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 뭐 아니 막말로 니네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잘 나오지도 못하는데 아니 이게 주전 맞아? 어? 주전 맞아 니들? 아니 니네 주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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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포파나도 빼 포파나도 빼야지 맞아 맞아 나오질 못하는데 응?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내년 스쿼트인데 이 형 또 들어가? 이 형 또 들어가? 내년 스쿼트인데 또 있어 밴피카 오래 보신 분 밴피카는 영입할 때부터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을 거예요 어 전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요 밴피카 첼시는 사면은 쓰겠다 망해 망함 뭐 혹은 성공함 그러면 안팔겠죠 뭐 헐값이든 뭐든 그리고 성공함 최대한 안팔라다 보니까 금액이 오르는 아자르 이런과라면 밴피카는 야 저거 잘 팔리겠는데 야 저거 잘 팔리겠는데 한번 키워봐 이러고 망함 그냥 쓴 성공함 팜 이런거죠 이런거죠 요 요 루틴을 벗어나지 않죠 엔조 정리 1 바이아웃만 들어줄 것 어 근데 바이아웃이 1억 2천만 유로예요 유로 근데 바이아웃은 들어주고 말고가 없습니다 바이아웃을 지르면 그때부터 구단은 빠지는 거니까 2 칠시는 금액을 좀 더 주겠다 그래서 할부로 끊겠다 이거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킨셀라 쪽에서는 바이아웃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3 엔조 생각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이적은 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다 요거까지인 것 같아요 요거까지 뭐 밴피카 바이아웃 지르면 밴피카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피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빠져버리는 거고 첼시는 1억 3천만 유로 1억 4천만 유로를 줘서 어떻게든 할부로 끊어보려는데 이건 안됐답니다 그래서 킨셀라가 바이아웃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엔조 생각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에이전트가 움직이고 협상에 나서는 거 보니까 어느정도 이적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가 됐든 와 근데 오늘 엔조로 진짜 열띤 토론이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구단 레코드요 한 300명까지 300 297명까지 들어오셨네요 300명이라고 놓고 보고 야 정말 열띤 열띤 토론이었다 정말 하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 아낌없이 다 쏟아냈다 진짜 음 싹 다 쏟아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